무조건 일하자마자 돌돌이 터밀어. 내가 막 진짜 돌돌이처럼 돌 것 같은 거야. 진짜. 골고루 엉덩이 찢어졌다 마누라 팬티가 보인다 팬티가 보여 딱 그 라인에 맞춰서 안 보이는데 오랜만에 브이로그도 찍고 어디 가지 오늘? 뭘 어디 가 불알 축제 가지 살면서 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5시 7분 지금 출발할 건데 약 1시간 반인데 더 걸릴 거야 자 나 오줌 좀 싸고 거기 가면 오줌도 못 산대 자 출발합시다 머나먼 여정이 시작되겠구만 아 편한 거 신고 와야 돼 그게 편해? 이게 가볍잖아 아 난 이거 발을 신을까봐 이거 아 비닐을 신고 가 그러면 그냥 밖을 나가지 마 신발 밟는 거다 진짜 용서가 안 되거든 진짜 그래서 이거 좀 그런데 같이 가 오늘 날씨 좋다 그치? 오늘 날씨 좋다 그치? 날씨 좋다 그냥 빨리 그냥 가 출발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가는 걸까? 아니 아니 다 다는 아니겠지 지금 19km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진짜 차에서 오겠다 이러나가 500m 앞 구룡터널 성수대교 방면 어 여기 사람들 봐봐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불꽃놀이 보려고 8시 시작하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우와 이거 거의 이거 앞사당이 있는데 괜히 내렸다가 우와 여기 차 봐봐 여기 차 봐봐 사람 겁나 많다 와 계속 겨우 겨우 테마에 내려가지고 지금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딱 30분 남았어 30분 와 대박 세네 진짜 어때 만화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우리 아시는 분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축제 분위기야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난 솔직히 진짜 못 볼 줄 알았어 맞아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보겠네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서 이 정도 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, 그치? 왜 이렇게 한 마디? 너무 필요하잖아, 하잖아. 얘들아 앞에서 멋있게 했었고. 어떻게 하느라 보일까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는 오지 말자. 집에서 많이 앞서 당할 것 같아, 앞서. 그래도 축제의 분위기여서 재밌긴 한데, 와, 짝이 난다, 이거 진짜. 집에서 보는 게 최고예요, 진짜. 와, 여기 지금. 이렇게 하면 보이나? 이렇게 보이나? 오, 보인다, 보인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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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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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거 완전 거의 하이라이트 콜. 우리 가는 데, 가는 데 봤네. 진짜 빡세다, 여기. 와. 굳이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봤어도 됐었어. 여기 더 잘생긴다고. 어, 여기 사람도 되게 놀러나고 여기. 그렇지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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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이 Fairy의늘은 요 vine". 자유예요. Falca Law . 오잉,eri. 지금 보통 안 가는 기ệc tiver Kingischer 원래 이런데 와서 항상 후회해요. 아.. 애니 왔다 근데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그냥 즐기는 거잖아 근데 이 분위기를 즐기기도 힘든 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 화장실 가자, 카페 갔다가 어, 카페 가자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와... 락테 아이스 하나만 중간으로 진짜 진짜 빠야 돼 주로 나가면 좋지 아 힘들다, 조금만 당장 있다가 아 힘들어 테이크 다운이지? 아 엄청 피곤하네 이거 힘들었다, 오늘 하얗게 불태웠다 뭔가 하얗게 불태운 거 같아 아 지금... 와... 전쟁 난 거 같아 와...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시마이 잘들어 구경하십시오 집에서 보는 게 최고야 시마이 이빨이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